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은집 작가님의 꽁트입니다.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오는 작품이죠.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웃을까요? 몇 번이나 웃을 수 있을까요? 고양이의 나른한 동작이 우리들의 긴장을 풀어주듯이 작가님의 꽁트는 삶의 윤활류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꾸 웃음이 나오는 꽁트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11월은 결혼의 달 아이고 올해는 토깽이가 쪽제비한테 쫓기듯 정신없이 뛰다가 본인께 어느새 두 장밖에 안 남았네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자 빠누라가 주방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중어리는 말이었다. 이에 나도 맞짱구 치듯이 빠누라한테 대꾸를 했는데 음 정말 올해는 흑토키의 해라고 떠든지가 엊그제 같은데 열두 장 달력이 한 장 한 장 뜯겨 두 장만 남았구먼 에휴 이래서 또 우리는 인생 종점을 향해 다시금 달려가는 거죠 휴 이처럼 반우라는 한숨을 푹 쉬고 나서 이런 말을 꺼냈던 것이다. 에휴 목요일마다 함께 모여 산행을 하는 창동 뚱땡이네는 벌써 손주의 혼사를 하게 됐다고 걱정반 웃음반인디 우린 아들딸 남매는 결혼한 지 십여 년이 넘도록 아직 손주 손녀가 없으니 어쩐대유 이런 한탄을 하는 마누라에게 나는 이런 대꾸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 아따 우리 팔자엔 손주 손녀가 없는가 보니 그러니라 하고 살아야지 뭘 허긴 애들이 둘 다 애를 못 낳는 걸 어디서 꾸어올 수도 없고 할 수 없지유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 웃음이 끊긴지가 몇십 년인지 물러건네유 어린애가 없으니 웃을 일이 있느냔 말유 아닌 게 아니라 집안의 웃음꽃은 어린애가 있어야 하는데 항상 뚱 안 봐느라와 과묵한 나의 성품이고 보니 집안이 절간처럼 항상 정막강산이라고나 할까 근디 여보 11월달은 결혼의 딸인디 어째 근래에 와선 전혀 청첩장이 안 오니 참 별일이쥬 올라? 팔십 고개 넘은 우리 주변에 누가 자식 혼사를 치르건남 어쩌다 날라오는 문자는 소상난 걸 알리는 부고 문자뿐이지 누가 아니래유 그러고 보니 이젠 우리가 부고의 주인공이 될 날도 멀지 않았쥬 휴 이웃고 마느라는 이런 말을 꺼내고 나서 하염없이 베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의시년스러운 늦가을 하늘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었다 순간 나에게는 어려서 내 고향 청양에 살 때 11월에 들어선 이맘때쯤이면 동네의 혼인잔치로 이 집 저 집에서 푸짐하던 추억이 떠올랐다 아이고 드디어 신생원 내 손자가 서울에서 부잣집 딸을 만나서 혼인을 치른다네유 올라? 그려? 죽기 전에 손자 장가가는 걸 봐야 눈을 감겠다고 노래를 했었으니 드디어 소원을 푸는구먼유 암 6.25 난리 때 큰아들 작은아들 잃고 막내 아들만 남아 얼마나 손주 타령을 했는지 이제 손자 장가가는 걸 보다니 신생원 어른은 참 복도 많지 뭘 암튼 내가 어렸던 6.25 후에 우리 고향 풍속은 전쟁에 나가 전사한 사람이 많아서인지 조언의 풍습이 유행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할 조언의 에피소드가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다 야 흥복아 너 14살에 17목은 처녀랑 혼이 넘게 어떠냐 그 시절에 우리가 6학년이었을 때 흥복이는 할아버지의 손주 타령에 이처럼 일찍 혼례를 치렀던 것이다 음 우리 색시는 나한테 누룽지도 잘 긁어주고 찰떡 인절미를 허면 몰래 숨겼다가 나만 죽은 허여 야 인마 그런 것보단 밤에 둘이 이불 속에 잘 때 어떻게 하느냔 말여 에잉 이불 속에서 허긴 뭘 혀 색시 품에 안기면 잠이 잘 와서 그냥 자지 어이구 너 까진 고추는 어디 쓰려고 그려 니 색시 굴 속에 들어가 봤어 잉 그렇잖아도 몇 번 고추가 썩나서 찔러 봤더니 색시한테 아프다고 꼬집히기만 했단 말이여 히히 이처럼 어린 신랑이 된 흥복이는 아직 남녀 운우 지정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하기사 당시 6학년이었던 우리 머슴 애들 중에는 잠지가 가뭇한 털이 삐져나온 애들이 아무도 없었으니 입만 살아서 이런 호기심을 나타내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청양 음내로 중학교에 다니던 성아들은 달밤이 되면 집 누리에 굴을 만들고 모여서 바지를 까 내리고 무슨 시합을 하면서 신음을 토해냈다 으흐흐 드디어 나온다 아흐 싼다 나 죽어 흥 내가 이런 어릴 적 고향 추억에 잠겼는데 마누라가 다가오면서 한탄처럼 한마디 건네왔다 에휴 올해도 결혼의 계절인 11월인디 어디서 청첩장 한장 오는디가 없으니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지 뭐유 누가 아니래요 그래서 2500여 년쯤인가 되면 지구상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사라질 거라니 어이없는 일이지 뭔가 에휴 글고 본께 우리가 각방 승지도 20여 년이 넘었으니 애나는 방법도 다 잊어버렸지 뭐유 해 산 비둘기가 손주라니 아유 참 내가 깜빡 잊을 뻔했네잉 우리 손주에게 밥을 갖다 줘야 하는디 여보 나 아파트 분수대에 잠깐 내려 갔다 올게유 오늘따라 늦어막한 아침밥을 먹고 난 후에 마누라가 주방의 식탁에 놓인 빵 부스러기를 챙겨들고 나에게 건네오는 말이었다 에잉 우리에게 무슨 손주가 있다고 그런 헛소리요 혹시 당신한테 치매라도 온 게요 이에 어이가 없어진 내가 마누라를 향해 묻자 이젠 더욱 놀라운 대꾸를 해왔던 것이다 아휴 내가 여태껏 당신한테 감춰왔는디 바로 우리 아파트 분수대 벤치에 지난 여름부터 내가 바람을 쐬고 앉았더니 아 글쎄 우리 아파트 숲에 사는 산 비둘기 한 마리가 와서 먹을 거를 달라는 듯 쿡쿡 애교를 떨지 뭐유 뭐라고 산 비둘기가 찾아와 애교를 떨어 야 그래서 나갈 때마다 빵 부스러기나 잡곡 한 줌을 뿌려줬더니 이젠 왼종일 짝이른 산 비둘기는 분수대 근처를 배하면서 날 기다리지 뭐유 동네 공원에 모여드는 집 비둘기 떼게도 새우광 같은 걸 뿌려주면 용쾌 냄새를 맡고 날아들듯이 우리 아파트 산 비둘기들도 당신을 기다리나 보지 야 우리 아파트 숲엔 별로 먹을 게 없는지 이젠 내가 산 비둘기를 키우는 할매 산 비둘기가 된 거니까 내 손주나 마찬가지지요 이런 마누라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이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땐 고양이나 심지어 족제비 같은 짐승과 여러 종류의 새들이 시끄럽게 우지지며 떼지어 살았는데 지금은 어느새 사라지고 겨우 까치 몇 마리가 고작인 것이다 아 정말 그 많던 새들이나 고양이는 사라지고 이젠 산비둘기 한 마리만 남아 당신을 기다리는구먼 따의 말에 빠누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대꾸를 해왔는데 야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내가 산 비둘기 할매 노릇을 허는 거 아니것이유 근데 이젠 산비둘기랑 정의든께 마치 내 손주처럼 느껴진단 말이유 허허 이윽고 바느라는 이렇게 짓거리며 밖으로 나갔는데 순간 나에게는 어려서 내 고향 청양에 살 때 이처럼 산새나 산짐승과 친했던 추억들이 떠올랐다 야 은지 봐 뒷산에 왕소나무에 새매가 알을 깠어 우리 잡아다가 키울까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어느 날 이웃집 태평이가 나에게 건네오는 말이었다 응? 새매가 새끼를 쳤다고? 그래 세 마리나 알을 깠는디 솜털을 벗고 깃털이 나기 시작했어 어서 가서 꺼내다가 우리가 키워보자고 이리하여 태평이가 뒷산에 왕소나무에 올라가 새매 새끼를 잡아다가 키우게 되었는데 어미 새매가 용쾌할고 개구리 같은 먹을 것을 잡아다가 주어서 나는 잠자리 같은 것을 잡아다 주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새매 새끼가 다 크자 발목에 묶은 두 끈을 자르고 날아가 버려서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다 아이고 잘됐다 새매 새끼를 잘못 건드리면 어미 새가 날아와 누나를 뽑는 수가 있음께 말여 그런가 하면 우리 둘째 형은 언젠가 산으로 꼴을 배러 갔다가 멍게 덩굴 속에 숨은 노루 새끼를 잡아와서 우리 칸에 키우기도 했던 것이다 얘 언젠가 노루 새끼는 연한 풀만 먹은 게 논뚝에 가서 씨앗동 풀만 베어다가 먹이란 말이다 알겄냐? 그런데 노루 새끼는 사람의 손을 타는 걸 몹시 싫어해서 우리 칸에 가만히 떼기를 걸어 어둡게 만들고 먹을 풀도 골라서 던져주고 사람이 근접하지 않아야 풀을 먹었던 것이다 예 산 짐승이래도 제 새끼를 잃은 노루가 얼마나 애를 태우며 작겄냐 그런께 어서 잡아온 곳에 갔다가 놓아줘라잉? 어머니의 이런 성화에 결국 둘째 형은 제법 커버린 노루 새끼를 갔다가 잡은 장소에 놓아주기도 했던 것이다 거봐라 밤이면 집 뒤에까지 어미 노루가 찾아와 울어 쌌는디 이젠 물러갔잖냐 어머니의 이런 말씀이 아니라도 그 시절의 애들은 이처럼 산새나 산짐승 새끼들을 잡아다가 키우길 좋아했는데 역시 집짐승과 달리 그것들은 제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다 내가 이런 추억에 잠겼는데 마누라가 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러 갔다가 돌아와 한마디 했다 아휴 웬일로 아파트 분수대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산 비둘기가 안 나타나는 게 이젠 산으로 날아갔는지 아니면 고양이한테 잡혀 먹혔는지 나타나질 않네요 어쨌거나 손주같이 생각한 산 비둘기가 사라진께 왜 이리 허전하디야 여보 이제부터 당신을 산 비둘기로 생각할 테니 이리와 이 빵 부스러기 좀 잡숴보면 안 되겠슈? 헤헤 가을의 꽃잔치를 보면서 여보 오늘은 어디 예출할 일 없지요? 그러면 나랑 잔치 보러 가실래요? 바로 우리 아파트 중앙에 설치된 분수대 쉼터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구먼요 10월도 어느덧 하순이 되자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져 벌써 겨울이 됐나 싶게 추위가 몸속에 파고드니 요즘 마누라가 건대오는 말이었다 에잉? 갑자기 분수대 쉼터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졌다는게요? 이에 의아하여 내가 마누라를 바라보며 묻자 그 대꾸가 어이없던 것이다 아휴 잔치라니께 무슨 먹는 잔치가 아니라 눈 호강하는 잔치란 말이요 그런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안 사고 구경만 하는 눈팅처럼 우리 아파트 분수대 쉼터에 가을의 꽃잔치가 벌어졌단 말이요 어허 그려? 우리 아파트 관리소에 정원사 출신 아저씨가 와서 그곳에 꽃밭을 조성해 온갖 꽃을 가꾸더니 이젠 꽃잔치까지 열리는구먼 이리하여 뜨즈막한 아침을 먹고서 우리 부부는 바로 옆동 아파트 근처에 있는 분수대 쉼터를 가게 되었는데 벌써 모여든 주민들로 꽃잔치판이 벌어진 것을 보며 나는 깜짝 놀랐는데 분수대 주변을 둘러싼 각종 국화화분과 진작부터 꽃밭에 심었던 각종 꽃도 어우러져 그야말로 일산의 꽃 박람회만은 못해도 그 규모가 대단했던 것이다 어매나 우리 아파트에 이런 꽃잔치가 벌어지다니 이건 꽃 천국이네이유? 마누라의 호들갑이 아니라도 코를 쏘는 국화향기와 이런 늦가을에도 어디서 날아왔는지 꿀벌까지 출몰해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온갖 국화꽃 잔치뿐만 아니라 기존의 화단에도 한들한들 코스머스와 새빨간 닭볕을 같은 맨드라미 꽃과 끝물 백일홍 천일홍과 분꽃까지 그야말로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꽃들의 잔치가 펼쳐진 것이다 허허 참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여기에 이런 꽃들이 피고 젖는디도 이를 못 보고 무슨 바쁜 일이 그리 많다고 경황없이 살았으니 이런 꽃잔치를 바라보며 내가 중얼거리자 마누라가 한마디 대꾸해왔다 아이고 당신은 어디 여기 꽃잔치만 그래요 우리 집에도 애들이 꽃처럼 이쁘게 클 때도 무슨 문학임내 방송임내 밤낮없이 뛰어댕겨서 보기나 했시오 나도 젊어선 호박꽃이 아니라 따라 지키는 아니 집안 지키는 무궁화꽃처럼 오랫동안 젊은 시절을 보냈는디 쳐다보기나 했시오 후 이런 마누라의 푸념을 듣는 순간 나에게는 문득 어려서 내 고향 청양에 살 때 우리 집에 수없이 피웠던 꽃들의 추억이 생각났다 예 은지바 벌써 봄이 되어 개구리가 논뚝에서 뛰어댕기더라 그런께 우리 집 꽃밭에 한바꽃 백합꽃이 싹이 나도록 집동점 걷어내주렴 큰누나가 나에게 최근하는 말이었다 그렇게 가꾸기 시작한 우리 집 안마당의 꽃밭에는 봉숭아 분꽃 백이롱 천이롱 코스모스 등 여러 꽃씨가 뿌려졌고 얼마 후엔 꽃들의 새싹이 솟아나와 물을 떼맞춰 주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서 우리 집은 어느새 동네에서 꽃집으로 불려지기도 했던 것이다 큰누누나 이 세상 수많은 꽃 중에 꽃의 왕은 무슨 꽃인지 아냐 네 그건 한바꽃이에요 크고 이쁜께요 아니요 국화꽃이에요 향기가 최고인께요 그러자 기와집 우길이가 소리쳤다 모두 아뇨 선생님 꽃 중에 꽃왕은 장미꽃이에요 우리 집에 장미꽃을 심으며 큰형이 말했단 말이요 그러자 담임선생님께서 이런 해답을 내놓으셨다 얘들아 꽃 중에 꽃은 무궁화꽃이란다 자 내 노래를 들어보거라 꽃 중에 꽃 무궁화꽃 삼천만의 가슴에 피었네 피었네 영원히 피었네 백두산 상상봉의 한라산 언덕 위에 민족의 얼이 되어 아름답게 피었네 그런데 며칠 후에 이웃집의 화분이가 나를 몰래 불러서 갔더니 이렇게 속삭여 왔다 은지바 꽃은 내 몸에도 있단다 너만 보여줄게 헤헤 그리고는 호치마를 살짝 걷어올리고 오줌구멍을 벌려 보여주는데 정말로 그 모양이 꽃봉오리처럼 밝게 보이지 않는가 내가 이런 추억에 잠겼는데 마누라가 한마디 건네왔다 아휴 여보 당신은 꽃잔치 구경와서 꽃은 안 보고 뭔 딴 생각이에요 에휴 그리고 봄 그리고 봄께 난 국화도 맨도라미도 아니고 봄날 할밀꽃처럼 측은한 팔순꽃이 됐네요 휴 화분과 꽃밭 여보 여보 이리 좀 와봐유 동네 공원으로 이른 아침에 걷기 운동을 하고 와서 늦어막한 조식 후에는 거실에 폭신한 소파에 앉아 조간신문을 읽는 게 내 하루 일과의 시작인데 마누라가 베란다에서 소리쳐 부르는 것이었다 아니 왜 그려 이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거실 밖에 베란다에 줄지어 놓은 난을 비롯한 각종 화분에 물주기가 또 시작된 것이었다 허허 당신은 부지런한 것도 다려 누가 그러는디 화분에 너무 물을 자주 줘도 뿌리가 썩어 죽는디야 어이구 내가 무거운 화분 좀 들자고 하니께 귀찮아서 그러지요 안 봐도 비디오랑께 그러자 바느라는 마치 남편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어이 나오라는 손짓을 해왔다 알았구먼 근디 조바터진 베란다에 웬 큰 화분까지 줄줄이 놓아서 생고생인겨 아유 글쎄 나도 모르것이유 상막한 아파트 생활에 실내 화단을 꾸민다고 키우기 시작한 화분들인디 늙어간게 나 역시 힘들구먼유 그럼 큰것은 좀 처분하고서 작은것 몇개만 키우지 그래 정말 그래야 할까봐유 내 친구 뚱땡이 아줌마 알쥬 얼마전 화분에 물준다고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디 디스크에 걸려 고생한대지 뭐유 허허 암튼 늙으면 몸 따로 맘 따로 라니께 조심해야지 그 순간 나는 이제 거실 베란다에 마누라가 꾸며놓은 화분들도 치울 때가 된 듯 싶어 상막한 기분이 들었는데 문득 내 고향 청양에 살 때 마당가에 꽃밭이 떠올랐다 얘 원집아 너 오늘은 일요일이라 해교에 안가지 닭장에 가서 닭동을 퍼다가 꽃밭에 뿌려놓아라 우리 집은 해마다 봄이면 앞마당 귀퉁이에 꽤 넓은 꽃밭을 일구고 어머니께서는 어디서 구해오시는지 함박꽃 채송화 분꽃 복숭아 백일홍 국화 코스모스 같은 꽃들을 심어 봄부터 가을까지 각가지 꽃이 피는 화려한 꽃밭을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당시 학교에서 음악시간에 배운 동요인 꽃밭에서를 흥얼거리며 우리 집 꽃밭에 꽃구경을 하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집 꽃밭 중에서 가장 소중한 꽃은 한여름부터 피는 분꽃이었다 거나 할까 왜냐하면 그 시절엔 귀하집에 사는 동문에 빼고는 시계가 없어서 비가 오는 날에는 도무지 해가 지는 걸 가늠할 수 없었는데 분꽃은 해질 무렵부터 피어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큰누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던 것이다 예 정순아 분꽃이 피는 걸 본께 보리방아 찌어야겠다 이처럼 우리 집 꽃밭의 분꽃은 시간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실 베란다의 화분에 물주기를 끝낸 마누라에게 한마디 건넸다 여보 당신은 꽃 중에 무슨 꽃인 줄 알아? 내 고향 청양에 살 때 우리 집 꽃밭에 피던 분꽃인 것 같아 왜냐구 항상 삼시세때 시간 맞춰 날 삼시기로 먹여 주님께 말여 하하 세살배기 성추행범 아이고 저건 미쳤지 놓친 내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저녁 식사 후에 TV 일일 드라마가 끝나자 뉴스가 이어졌는데 이때 바느라가 큰 소리로 내뱉는 말이었다 왜 무슨 뉴스길래 그려 글쎄 세상이 다 아는 정치인이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 했대네유 뭐셔 그게 정말이요 얼마 전엔 군대에서 자살군인이 속출할 정도로 성추행 사건이 쏟아져 나오더니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지 골프장에서 손녀뻘 캐디 아가씨한테 귀여워서 손가락으로 쿡 찌른걸 성추행이라고 한다고 변명하는 기자회견까지 하지 뭐유 아닌게 아니라 근래에 와서 웬놈의 성추행 사건이 사회 각처 요소에서 하루가 뭐다고 터져 나오는지 그런데 또다시 이런 뉴스를 듣는 순간 나는 문득 내 고향 청양에서 살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던 성추행 사건이 떠올랐던 것이다 바로 우리 동네에 박물장수를 하는 젊은 과부댁이 있었는데 애비 없는 아이를 낳았던 것이다 그런데 세 살 먹은 꼬마 녀석은 촌 구석에 머슴에 닿지 않게 어찌나 깜찍하게 예쁘고 영리하게 생겼는지 사람마다 귀여워서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자 녀석이 아주 해괴한 땡깡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찌 짜찌 안지고 싶어 짜찌 안질래 세 살베기 꼬마가 이렇게 졸라다자 처음에 어른들은 무슨 소리인가 의아해서 어리둥절 했는데 다음 순간 녀석은 구사리 손을 동네 아저씨의 잔뱅이 허리띠 속에 잡싸게 집어넣어 감히 어른의 거시기를 덥석 움켜쥐고 이렇게 소리쳤던 것이다 헤헤 아찌 짜찌 박맹이 커 그 순간 아저씨는 너무나 놀라고 무한해져서 이렇게 헤쳤다 엣기 호랑이가 물어 갈려서 이게 무언 짓이여 엉 하지만 세 살베기 꼬마 녀석은 총각이고 어른이고 가르지도 않고 기어이 남자들 바지 속에 고사리 손을 넣어 거시기 품평회를 했다거나 할까 힝 성짜지 고추만큼 작아 뭐요 임마 넌 부끄럽게 내 참 그런데 이 꼬마가 오니월 세부라리란 별명으로 소문난 할아버지 거시기까지 만져보고는 이렇게 폭로했던 것이다 할배짜지 울컹뱀 그런데 이보다도 더욱 지독한 세살배기 꼬마의 성추행 하이라이트는 요즘 말로 바나나처럼 흰 거시기로 소문난 홍총강 머슴의 잔뱅이에 고사리 손을 넣어 주무르다가 이렇게 애쳤던 것이다 아항 가지짜지 오줌 쌌어 암튼 이 세살배기 성추행범 녀석은 날이면 날마다 만나는 남자들마다 거시기를 만져야 직성이 풀렸는데 만약에 녀석의 이런 해계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금방 숨이 넘어갈 듯한 울음과 함께 간질병 환자처럼 기절해 버려서 어른들이고 애들이고 슬금슬금 피하기 일수였다 정말로 정말로 그런 꼬매애가 있었단 말이요 근디 걔가 커서는 어째나요 글쎄 그건 모르지 그 과부떼기 창피하다고 꼬매를 데리고 멀리 이사 가버렸은께 하하 그러자 바느라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와서 더욱 어이가 없었다 잠깐 혹시 바로 그 애가 아까 성추행 정치인이 아닐까잉 옛말에 세살버릇 여든간다고 했잖요 허허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